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를 교육복지특별도로 만들겠다는 게 이성문 교육감의 첫 번째 공약입니다. 올해부터 무상교육과 의료비 지원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교육계 내부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갖고 선심성 공약에만 신경 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인호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제주도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에서는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됩니다. 중학교 신입생 교복과 고등학생 교과서 구입비용, 저소득층 자녀의 졸업앨범비도 지원됩니다. 특히 암과 뇌혈관, 심혈관과 휴기난치병 등 4대 질병에 걸린 학생 의료비와 다자녀 가정 자녀들의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원됩니다. 제주교육이 희망의 디듬들을 만들겠다는 포발에 4대 질병에 대한 국가, 지자체의 책임성을 한 단계 높이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 학생은 수업료와 급식비 등으로 1년에 227만 원을 지원받고 저소득층은 374만 원, 다자녀 가정은 366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교육위원 등 교육계 일각에서는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청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에 이어 복지 예산이 두 번째로 많아지는 바람에 학교 재정이나 시설 개선, 학습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졌다는 것입니다.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예산이 많아지게 되면 다른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풍선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교육복지도 필요하지만 선별적으로... 교육청 예산의 20%를 지원하는 제주도도 지난해 무상급식 예산을 부담하기 어렵다며 마찰을 빚은 바 있어 교육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제주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근로시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상여금도 1년에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르며 호봉 승급이 없었던 구육성회 직원은 근속수당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교육청과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 같은 내용의 단체 임금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재미썸 건물을 1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매입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었는데요.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높고 도지사 승인도 없이 재단이 독단적으로 매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냈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원도심의 문화예술복합공간 한지꼴 제주아트 플랫폼을 조성하겠다며 재미썸 건물 매입 계약을 맺은 제주문화예술재단.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매입금은 106억 7천여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 매입가가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건물 감정가 산정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검토를 의뢰한 결과 재미썸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절차상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재단의 기본재산 운영계획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하지만 이사회 의결만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100억 원 이상 드는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표성 있는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 없이 재단 관계자 등이 심의를 진행해 공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무자의 실수로 계획안은 다 이사회랑 통과가 됐는데 다 보고가 된 건데 절차상으로 승인을 안 받았다 이런 부분이며 저희 규정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5인으로 정해집돼 있거든요.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는 5인으로 정해집단 거지 감사위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기관 경고를 그리고 재단 관계자와 제주도 공무원 등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천연기념물 비자림의 활엽수를 무분별하게 배워낸다는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가 생육환경 개선 사업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비자림 내 비자나무의 생장을 방해하는 활엽수를 모두 제거하는 당초 계획을 수정해 남아있는 57그루는 비자나무와 접하는 상층 부분만 가지치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의 실시 설계 재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올해 제주 지역의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가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이 지난달 제주도의회에 제출되면서 다시 논의에 불이 붙었는데요.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 등의 개편 방향과 셈법이 제각각이어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행정체제 개편안은 기초의회 없이 행정시장을 직접 뽑고 제주를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겁니다. 예산 편성권 인사권이 모두가 다만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덜렁 직선제만 하겠다. 이번에 가결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더 이상에 무슨 논의를 할 것이냐. 보위원들의 의견이 서로 갈려 결국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체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자는 뜻은 같지만 도우회,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정치적 셈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에서부터 읍면동자치, 의원내각제까지 저마다의 주장이 제각각인 이유입니다. 도우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동의안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생각도 어디에 계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알아보고 또 분석해보고 한 다음에 이 문제를 가결할 것인지 아니면 부결할 것인지 도우회를 거쳐 행정체제 개편안이 확정되더라도 제주특별법을 개정한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지방분권 과제를 특별법에 반영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도민들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더불어미주당 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자기결정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행정체제를 어떻게 변모시키는 것이 좋을지 폭넓게 논의해야 되는 것이지 행정시장 직선제 여부만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너무 논의의 범위를 축소시켜버리는 다음 지방선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내야 하는 만큼 국회의원 3명과 도의회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미주당이 주체가 돼서 논의를 이끌어야 합니다. 8년째 쳇바퀴만 돌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올해는 매듭지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는 내일자로 정기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의 김현민, 도민안전실장의 김창선, 특별자치행정국장의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의 손영준, 환경보전국장의 박원하, 해양수산국장의 조동근, 공항확충지원단장의 현학수, 정책기획관의 문경진 씨를 발령했습니다. 정년 퇴임을 1년 앞둔 공무원들은 공로연수를 갑니다. 이른바 놀고 먹는 제도라는 비판도 많은데, 경상남도가 전국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지난해까지 경남도청 대민봉사과장으로 일한 우명희 씨. 퇴임을 1년 앞두고 이달부터 공로연수 중인데 그동안 챙기지 못한 일들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일정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돼 여유가 생겼지만 지역사회를 돕는 일에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경력이라든지 짧지만 역량이라든지 이런 게 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동참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놀고 먹는 제도로 비판받아온 공로연수를 경상남도가 개선합니다. 올해부터 경남의 지역발전사업이나 자원봉사, 시민운동, 멘토, 강의활동 등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겁니다. 도는 먼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나 낙후지역 경관 개선을 위한 새뜰마을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처럼 지역발전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최소 4, 5년은 지속돼 꾸준히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까지 사업을 발굴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합니다.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 건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경상남도가 처음입니다. 올해 경남 전체의 공로연수 대상은 140여 명.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 도청뿐 아니라 18개 시군 공무원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게 관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밤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또 현재 산지를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는데요. 산간도로 이용하신다면 오늘 아침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8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북부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5도 내외로 나타나고 있고요. 서부지역의 현재 기온도 5도 내외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안덕과 남원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서귀포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의 낮 기온은 8도 안팎으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산지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도서지역의 기온은 4도에서 7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8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해상에도 현재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요. 물결은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2미터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흐린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서 주말인 토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림수협 사랑의 봉사단과 한림어선주 분여회 204만 8천원, 제주 동려중 학생회와 3학년 학생들이 교복 물려주기 행사와 바자회 성금 87만 1,630원,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분여회 20만원,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 김지연 씨회 2명이 94만 6,24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1월 말까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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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멘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